미국 백악관 측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에 대해 유능한 국제기구의 전문적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제이크 설립원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시간 7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보고서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그는 또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자체적인 성명과 반응을 밝혔는데 우리는 이것이 매우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.